안녕하세요. 저는 기태온 블루멘탈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글로벌 규제 담당 부사장을 MSD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ICHE1U 바이오마커 적극성 평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ICHE16과 관련된 배경, 내용, 그리고 적용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게 될 텐데요. 어떻게든 ICHE16과 관련된 적용 사례들을 저희가 미국이나 또 FDA, 유럽, EMA 등 규제기관과의 경험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CHE16의 배경입니다. 이 ICHE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E15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요. 유전체 생체 지표 가이드라인으로 2007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유전체 생체 지표 약물 제노믹스, 약물 유전학, 유전체 데이터, 샘플 코딩 분류 등이 담겨 있습니다. ICHE16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실무 그룹이 2008년에 회의를 가졌고요. 그 이후에 피드백 수집을 위한 문서가 2009년에 나왔고 2010년부터 스텝 4에 돌입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 바이오마커 적격성 평가에 대해서 ICHE16에서 하고 있는 정의입니다. 유전체 생체 지표 적격성 평가 결과는 생물학적 과정, 반응 또는 사건을 충분히 반영을 하며 의약품 또는 생물의약품 개발 시에 신약 발굴부터 시판 후 과정에 걸쳐서 이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CHE16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모든 지역에서 심사 신청의 일관성을 보증할 수 있도록 유전체 생체 지표 적격성 평가 자료 대출에 대한 공통된 권고 형식을 개발하고 규제 당국 내부 또는 규제 당국 간 의견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공통된 형식으로 이 모든 ICHE 규제 지역에 사용되게끔 권고를 하면 신청인이 부담이 경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의약품 허가 신청을 위한 문서에 생체 지표 자료 포함이 보다 용이해질 수가 있습니다. 범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내용, 구조 그리고 양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는 임상 및 비임상 유전체 바이오마커가 포함이 들어가고요. 더불어 의약품 또는 생물 의약품의 개발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중개 의약적 접근, 약동학, 약력학, 그리고 유효성과 안전성 측면이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일반적인 원칙을 보게 되면 ICHE16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면 일단 유전체 생체 지표 사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적격성 평가를 뒷반침하는 자료와 부합이 돼야 하고 제출 자료에서 명확하고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이 돼야 되고 개발 중인 생체 지표의 특정한 사용에 대해서 작성이 돼야 합니다. 물론 그 사용에 대한 내용은 한정이 될 수도 있고 개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제출 자료의 구조를 보게 되면 제한된 내용과 상관없이 일관적이어야 하고 또 각 제출 자료 특이성을 반영할 수 있게끔 유연해야 합니다. 더불어 새로운 내용에 대한 생체 지표 사용 범위를 확대시켜서 장래의 생체 지표 적격성 평가 신청 시 제출과 심사를 용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양식과 관련해서는 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상당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유전체 자료 평가를 지원해야 되는데 보고서 표 또 기초 자료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유전체 생체 지표 분석에 사용이 되는 기법이나 플랫폼 등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요. 또 사용된 표준품이나 또는 승인된 방법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 이런 참고 문헌들이 기술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ICH 16 이행 경험 그리고 또 여러 규제 기관과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 적격성 평가가 된 그래서 적격성이 있다고 승인이 되어 있는 FDA 생체 지표들이 있는데요. 가장 처음 적격하다고 판정을 받은 것이 2008년 것인데 이 생체 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프레딕티브 세이프티 테스팅 컨솔트에서 한 것이고요. 소변 신 독성 생체 지표로 면역 에세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알부민, 베타2, 마이크로글로블린, 클로스테린, 시스타틴씨, 킴1, 총단백질, TFF3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안전성 생체 지표고요. 기존 지표들과 함께 레트에 있어서의 신장 손상을 볼 수 있습니다. 2010년에 보면 인터내셔널 라이프 사이언스 인스티튜트 헬시 네프로턱시시티 워킹그룹이 클로스텐 신장 유두상 항원에 대해서 이 소변 신 독성 생체 지표로서 이뮬노 에세이를 통해서 적격평가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전성 생체 지표고요. 기존 지표들과 함께 이 레트의 신장 손상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오브라이언 등은 2012년에 심장 트로포닌 T 그리고 I를 평가를 하게 됐는데요. 이뮬노 에세이를 통해서 혈청, 혈장, 심장 독성 바이오 마커로 적격평가를 하게 됐고요. 이 사용 내용을 보게 되면 안전성 생체 지표로서 레트, 개, 멍키에서 알려진 심장 독성 약물로 시험을 했을 때 심장 독성을 보여주고 비독성 인체 용량 추정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15년에는 마이크로시스 스터디 그룹이 갈락토 만안을 적격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혈청과 BAL 첵을 이뮬노세이 검사하는 것이고요. 진단 생체 지표입니다. 다른 임상과 숙주인자와 같이 사용을 해서 침습적 아스페르길루스증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2016년에는 COPD 컨소시엄이고요. 파이브로라젠에 대해서 적격평가가 있었고, 이뮬노세이한 혈장 생체 지표입니다. 예후 생체 지표이고요. 다른 특징들과 더불어서 COPD 악화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는 단항성 신질환 컨소시엄이 총신장 부피에 대한 적격평가를 하게 되는데 MRICT 초음파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것도 예후 생체 지표입니다. 그래서 환자 연령 베이스라인 GFR과 함께 사용을 해서 상염색체 우성 만성신장병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2018년을 보게 되면 크리티카페스 인스티트하고 FNIH에서 클루스테린, 시스탄틴 C, 킴1, NAG, GNGAL, 오스티오폰틴 적격평가를 했고요. 소변 신장 독성 BM 패널로 이뮬노세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안전성 생체 지표 패널이고요. 신장 세뇨관 손상을 임상, 일상에서 건강한 참여자 대상으로 파악을 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18년 워싱턴 대학이고요. 플라스모디움 18S, RRNA, RDNA 적격평가했고요. 혈액 중에 있는 것이고 핵산 증폭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니터링 생체 지표이고요. 항말레리아 치료 개시와 관련해서 인간 말레리아 감염을 말레리아 원충에 의해서 발생했을 때 그 관리 이후에 항말레리아 치료 개시와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신이나 의약품 개발에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고요. EMA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의견서 그리고 서신을 통해서 새로운 의약 개발 방법에 대한 적격성 평가를 지지를 해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발성 경화증 아웃컴에 대한 평가 그리고 스트라이드 속도를 듀센 근 위축과 관련해서 2차 평가 병수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 적절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측정을 하는 경우예요. 그리고 도파민 수송체에 대해서 분자 신경 이미징을 조기 파킨슨증 발현 환자 파악의 생체 지표를 활용하는 것 혈장 피브리노겐을 예후 생체 지표로 모든 원인의 사망 또 COPD 악화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 그리고 소아괴양성 대장염 활성 지표 그리고 약물 순응도를 위한 소아기능 센서 시스템을 바이오마커로 임상 참여 환자의 약물 순응도를 파악하는 것 또 총신장 부피로서 임상에서 이상 염색체 우성 단항성 신장 질환 환자를 평가하는 데 활용하는 것입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FDA의 내용을 살펴보면 FDA의 바이오마커 개발과 관련된 주요 센터들입니다. 기기와 방사선 건강 센터가 대부분의 인 비트로 진단 리뷰와 승인에 대부분의 작업을 합니다. 동반 진단, 보완 진단, 시판전 승인, 그리고 510K 시뮬레이션을 담당합니다. 약물 평가와 연구 센터, SIDER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바이오마커 적격성 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생물의약품 연구 센터, SIDER에서는 PMA와 510K 관련된 SIDER 혈액 제재들을 담당하고 있고 우수 항암 센터에서는 정밀 항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생체 지표를 정밀 항암 분야에서 개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6, 21세기 치료법에서 DDT, 약물 개발 툴 적격성 평가가 도입이 되어서 바이오마커와 임상 결과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DDT는 약물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세 가지의 경로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IND, 약물 승인 프로세스이고요. 두 번째는 과학적인 커뮤니티의 합의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DDT, 바이오마커 적격성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IND 경로는 FDA의 임상 부서와의 합의에 기반한 것으로 특정한 의약품 개발 프로그램에 해당이 됩니다. 스폰서와 FDA 간에 서로 합의가 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투명성은 좀 떨어지는 바이오마커 개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FDA와 스폰서 간의 그런 합의 내용들은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과학 커뮤니티에서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약물 개발 툴입니다. 적절한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이죠. 오랫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인 바이오마커 DDT 적격성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은 적절한 적격성 평가 관련 패키지의 제출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검토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승인이 된 용례의 경우에는 어떠한 개발 프로그램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프로세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향서입니다. 적격성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죠. 적용 사례를 제안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은 적격성 계획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할 것인지 그리고 바이오마커가 제안하는 COU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포트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고요. 다음은 완전한 적격성 패키지입니다. 바이오마커가 제안되는 COU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데이터를 측정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퀄리피케이션 레코멘데이션입니다. FDA에서 이 생체 지표가 제안된 COU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는 FQP에 대한 포괄적인 리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2018년에 FDA 가이던스에서는 근거 프레임워크를 바이오마커 퀄리피케이션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니즈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충족되지 못하는 의약품 개발과 관련한 니즈라든가 의학적인 니즈가 이 해당 제안되는 바이오마커로 충족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COU이죠. 바이오마커 카테고리를 정하게 되고요. 이 약물 개발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다음은 유익성과 위해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익성은 약품 개발의 관점에서도 그리고 환자의 개별적인 관점에서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잠재적으로 이 약물 개발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임상 시험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환자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거나 민감성이나 특이성이 바이오마커에 대해서 개선이 된다. 이런 것들이 유익성의 예가 될 것이고요. 위해성 같은 경우에는 이 생체 지표가 의도하는 용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잘못된 바이오마커로 인해서 임상 시험에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부적절한 승인 의사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니즈에 대한 평가, COU 그리고 유익성, 위해성 평가를 통해서 이 적격성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종류의 에비던스와 어느 수준의 에비던스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에비던스에는 생물학적 근거, 그리고 바이오마커와 또 우리가 기대하는 임상 결과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분석 결과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서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베스트 기준입니다. 그리고 리소스입니다. 베스트는 생체 지표, 엔드포인트 및 기타 툴을 지칭합니다. 용어집이고요. 바이오마커와 엔드포인트를 활용해서 기본적인 생물의약품 리서치와 의약품 개발, 그리고 임상 치료에 적용하는 것으로써 NIHFD의 바이오마커 워킹그룹에서 생성한 것으로 공개가 되어 있고요. NCBI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리소스가 의약품의 개발의 관점에서 바이오마커의 분류를 해주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민감성과 위해성입니다. 이것은 질병이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의학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에 그 포텐셜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임상적으로 분명한 질병이나 의학적인 소견이 없어도요. 예를 들면 브로크 변이로 인해서 유방암으로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진단입니다. 이것은 해모글로빈 A1C를 활용해서 당뇨 진단을 하는 것과 같이 그 질병이 있는지 그리고 관심 상태가 있는지 그리고 그 질병의 서브셋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탐지하는 것이고 다음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나 의학적인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죠. INR을 항응고 상태를 판단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예가 되겠고요. 다음은 예후가 되겠습니다. 이 예후라는 것은 임상 사례라든가 질병에 재발하거나 진행이 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죠. 치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질병이나 의학적인 소견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브로크 변이로 인해서 이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환자에게 재발이 되는 경우를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측 같은 경우에는 특정 치료가 도움이 되는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인데요. EGFR 변이로 인해서 폐암이 발생된다거나 아니면 엘로티넥, 크펜넷, 서모린넷에 대한 대응, 리스폰스를 보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력학입니다. 생물학적 반응이 특정 치료 중재로 인해서 발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임상시험의 엔드포인트 또는 세러게이트의 엔드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습기 염화물과 CFTRC약에 대한 그런 리스폰스가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안전성 같은 경우에는 치료 중재가 이루어지기 전과 후에 있어서의 독성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죠. 혈장 연장, QTC와 다형성 심실빈맥의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